바람쥐처럼 도토리니도 줍고 깍쩡이도 줍고 해서 잔뜩 주워왔어요. 여기 깍쩡이 종류가 신갈나무, 갈참나무, 누브라키 하나 들어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쌓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먼저 하는 사람이 사실 좀 불리하죠. 어쨌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고 꺼지네. 하나 가서 쌓으세요. 일단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어떻게 쌓으세요? 또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뒤에 2층. 이제 2층. 2층. 딱 올립니다. 무관과 높이 쌓았나. 무너지면 이제 지는 거예요. 3층. 너무 갑자기 줄어들었나? 4층. 4층. 어? 4층. 어? 찰나. 죄송합니다. 4층에서 아웃되다니.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 이제 5층. 5층 탈게 합시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니. 탈라! 예! 오! 아니 언제까지 몇 층까지 사면 한번. 그럼 계속 해볼까요? 자기. 자기 기록. 자기 기록. 자기 기록. 오! 몇 개 쌓았어요? 어. 7층. 7층. 7층 탈게 합시다. 자. 우리 다시 그럼. 2층부터 쌓아봅시다. 자. 1층. 아. 집사기 제일 넓은 건. 이야. 역시. 아. 높이 쌓는 거에는. 벌써 다. 요령을 터득하신 거야. 자. 2층. 바람이 불어서 안 나간 건가? 아. 아. 높이 쌓는 게 벌써 다 어디로 갔네. 하하하하. 5층. 5층이죠? 네. 이번에는. 6층. 나는 좀. 높. 오. 높이 쌓고요. 큰 걸로. 오. 저 7층까지 왔어요. 오. 오. 무너지려고 했는데. 오. 오. 저 7층. 저도 7층. 오. 나 이제 8층 갑니다. 저도 8층. 오. 저 8층이요. 오. 안돼. 너무 무너져. 오. 저도 8층. 와. 이거. 잘한다 잘한다. 다 이제 9층 갑니다. 오. 이거 불안하다. 불안해. 오. 아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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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